근데 치밍이신데 죄송한데 그 기현이가 안 나온거 아닌가 아니 bebme계 안 나온거 Yeti 방발 조금씩 짤려요 조금씩 조정을 해주시길 바라보겠습니다 됐어요 일단 개인인사항 거니까 이Via 선생님 쫌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몬스X 기현입니다 안녕하세요 몬스X 주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몬스X Kirk성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몬스X 미니uds합니다 아이애입니다 안녕하세요 몬스타엑스 워하와 저의 베베공 네 안녕하세요 누누공과 셔누입니다 귀여운거 주고싶은데 자 손 두세요 손 두세요 이번 게임은 얼마나 또 자기의 동물을 사랑하느냐 그리고 얼마나 순발력이 있냐를 한번 볼거에요 야 무서워 셔누 형부터 셔누 형부터 한 번씩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아 잠깐만 너무 성형부터 보여 아니 나는 똑같이 그리려고 했는데 요거 요거를 그리려고 했는데 아 맞아 보여주세요 몬스타엑스 워하 요게 약간 건담처럼 변했어요 아니 근데 이게 상현이꺼 마지막에 보자 상현이꺼 마지막에 네 일단 보여드리고 있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오 잘했는데요 일단 여기 눈썹을 잘해서 입이에요? 하트에요? 아 이게 저 곰돌이 밑부분 어.. 네 일단은 알겠어요 제가 봤을때 유력해보 니타 눈이 4개가지고 그리고 이제 원호요 저는 저 말을 이렇게 이 분은 마지막에 보구요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안 닮았어요 최대 비싸게 너무 잘 그렸지만 안 닮았어요 그리구 이제 머리 또 3 Mary 닮았고 아랑 잘 그린다 나 진짜很 Horует 운동도 좋아하고 밥도 잘 먹는 Off 이 두 높이 춤 백ła 어떻게 잘 춰요? 어떻게 춰요? 잘 시켜볼 수 있어요? 저는 못하지만 헤드윙도 막 하고요. 나와라고 가는데요. 백슬블리. 확실히 눈꼬리. 대신씩 멋있는 것 같아요. 개 귀여워요. 짬도요? 저는 이 친구는 베베곰인데 기어. 제가 굉장히 보호해주고 있는 친구예요. 지금 베베곰인데 몇 살이에요? 베베곰 제가 볼 때 제가 한 살, 한 살로 하죠. 아직도 한 살. 아, 한 살. 기저귀 처음에 있어서 한 살이에요. 네, 한 살이에요. 베베곰은 한 살이고 그 누누곰도 먹는 거 좋아하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이 베베곰도 먹성이 대단하고 또 이제 베베곰의 딱 보이는 매력 포인트는 이 기저귀. 진짜 귀여운 거 같아요. 그 기저귀가 너무 귀여워. 그렇죠. 이 기저귀가 있어가지고 뭔가 투턱곰 중에서 제 곰이 좀 더 눈에 띄지 않다. 색깔도 좀 연하고 그래갖고 좀 더 보호해주고 싶고 이렇게 또 팔을 이렇게 만세하고 있는 게 짧고 귀여워요. 이게 되게 닮았네요. 저랑요? 네. 톤이 닮았어, 톤이. 너무 닮았어. 원래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닮는다고 했기 때문에 네. 제가 굉장히 또 아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렇습니다. 끝났어요. 끝났어요. 네, 끝났어요. 그거 귀엽다. 아니야, 나 첫 번째 거 좋아. 첫 번째 거. 첫 번째 거? 첫 번째 걸로. 다 시켜보죠. 첫 번째 거. 첫 번째 거 뭐야? 이거. 어. 자. 귀여워. 아, 똑같이 하셔야 돼요. 벌칙이니까. 하나, 둘, 셋. 입이 시작돼 들어갔어요. 다 들어가고 환하게, 환하게. 아니, 그거 말고 약간 이거 있잖아요. 어. 어, 좋아요. 귀여운데? 그리고 자,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한번 추천 드릴게요. 아, 내 엉덩이? 어유. 어공자 이러고 어유. 까요? 아유. 느낌이 달라, cer. 느낌이다. années. 약간 비슷해요. 어, 이거요. 이거 한번 봅시다. 이게 뭐예요? 철이로 칼에 손 대고 이렇게 갔다고 힘드네요. 네. 이 정도 됐나요? 네. 하나, 둘, 셋, 넷. 여보 3종 세트, 3종 세트. 아, 오케이. 야, 3종 세트야? 앞에서 괴로워하셔야 되는데. 하나, 둘, 셋! 그리고요. 하나, 둘, 셋! 아, 이쪽 안 젖었어. 와! 와, 땀난다. 나 먼저 할게. 진짜 완전 귀여웠다, 나. 에이스는 마지막에 하도록 하고요. 원호 형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! 자. 야, 여기서 가는 거야, 저. 와! 와! 빨리, 빨리, 빨리! 야, 사은 보고 있었어, 사은 보고 있었어. 와! 와! 세 번째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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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대한민국 애교를 제일 잘한다는 우리. 오케이. 진짜 실망시키지 않았을까. 그러면 또 우리 투토콤이니까. 네. 이 투토콤 이름을 가지고. 이름은 누누. 응. 누누부터 가겠습니다. 오케이, 누누부터. 반응 크게 해. 네. 저희 반응해드릴게요. 하나, 둘, 셋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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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넷. 하나, 둘, 셋! 무누. 자, 두 번째 해. 두 번째 해. 두 번째 해. 두 번째 해. 형, 반응 크게 해. 잠깐만. 반응 크게 해. 3초만, 3초만. 카메라 잠깐만.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. 아니, 형이 좀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요. 아니, 형이 좀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텐데. 너무 건성하시거든요. 인위적이야. 둘, 좀 더 귀엽게 해. 열심히 열심히 해. 할 수 있잖아요. 귀엽겠지, 귀엽겠지. 너 지지 걸 봐봐, 얼마나 귀엽게 해. 알겠어요. 베 베 베? 베 베. 하나, 둘, 셋. 베 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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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! 파이팅! 파이팅! 마지막으로 드릴게요. 오케이. 지지님 가야지. 왜 이렇게 하면 돼? 이렇게 하자. 이렇게 하면 돼. 아 눈물 나고. 자 마지막! 지지. 자 마지막! 지지 지지! 방금 저 진 자신을 봤는데 오우 상당한 것 같아요. 자 준비 되셨어? 아 몰라. 자 마지막 가겠습니다. 방금 크게 잘 여러분과 해주세요. 하나 둘 셋! 지지! 오우. 오우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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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이렇게 저희가 투톡 분들과 함께 이런 또 귀여운 많은 모습들을 팬분들이 보여줄 수 있어서 일단 무엇보다 좋은 것 같고 여러분들 많이 많이 오셔서 즐겁게 놀다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많이 예뻐해 주세요. 와우. 이제 또 저희를 어떻게 또 이제 뭔가 이런 캐릭터를 되게 갖고 싶었어요. 이런 캐릭터를 갖고 싶었는데 또 이제 베베곰이 제 옆에 양상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. 네. 몸베베들도 베베곰이랑 함께 어 외롭지 않은 안..안..안..안..안은 몸베베들도 음 굉장히 귀엽잖아요. 네. 저 오늘 행복했습니다. 오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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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!